텍스트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표1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 선수명에 입력된 선수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가로열고 팀명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틈호 입력하시고요. 선수명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겠다. PRO 라고 입력하고 PER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선수명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선수명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손문자로 표시가 되고요. 다시 맨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가로 열시고요. 다시 N% 연산자,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그 다음 팀명이 있는 C3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죠. 끝에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문자 처리하셔서 가로를 닫아 주십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표 위에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율만 추출하여 닉네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치 함수를 통해서 우린 데이터를 추출하실 거고요. 아니 미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여 서치 함수에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추출할 겁니다. 음 그럼 일단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미드 함수는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조금 있다 하고요. 서치 함수를 통해서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엣이라는 골뱅이가 있는 위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찾고자 한 기호는 골뱅이 시프트 누른 상태 숫자 2 위치는 이메일에 가서 시작 위치는 세번째 칸에 오셔서 첫번째부터 찾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러브 99까지가 6글자 그 다음에 일곱번째 골뱅이 기호가 있습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골뱅이 있는 위치 시작 위치가 구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닉네임을 찾을 때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까지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맨 끝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시면 골뱅이 기호 바로 앞에 있는 글자 수만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미드 함수 입력합니다. 미드 함수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텍스트는 서치 함수는 아니고요. 이만큼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X 몇 글자에 해당한 세번째 칸에다가 컨트롤 V 텍스트는 우리는 이메일 주소에 가서 첫번째부터 시작하여 몇 글자, 몇 글자는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 이메일 주소에 가서 이메일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되 몇 글자를 가져오는 것은 골뱅이 시작하는 위치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 수만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넣으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표 3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16 셀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품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제품코드의 마지막 문자를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라이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RIGHT 더블클릭 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는 제품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제품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추출이 되었고요. 마지막 제품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 O이면 아웃도어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함수는 스위치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WI라고 입력하시면 스위치 함수를 찾을 수 있고 스위치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가 평가할 계산식은 조금 전에 오른쪽 한 글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값이 문제에 나와있는 M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M이라면 저희는 남성용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W이면 W라고 입력하시고 여성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O이면 아웃도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M 그 다음에 W O라는 값을 넣어주시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남성용 여성용 아웃도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제품코드 오른쪽 한 글자에 따라서 남성용과 여성용과 아웃도어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사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에 가서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코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서를 I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LEFT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텍스트는 학과 코드에 가서 왼쪽에 세 글자 3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과가 추출이 되고요. 왼쪽에 세 글자 얘를 소문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앞에다가요. LOWER 이라고 입력하시면 끝에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추출하셨던 세 글자가 소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에다가 연결해서요. M% 연산자를 통해서 연도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열함수 넣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바로 왼쪽 클릭이 안되시면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H16셀에 있는 연도를 추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OWER 소문자로 바꾼 함수를 전체로 묶으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학과의 세 글자만 묶으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표 5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구한 후에 D27부터 D33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다가 하이픈 연결하시고 생산일자에서 월을 추출하고 하이픈 연결하시고 인식표를 대문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D2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다가 코드를 가져올 건데 대문자로 대문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UPPER 그 다음 코드를 가져오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코드를 대문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하이픈 넣으시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UPPER 대문자로 하실 건데 바로 왼쪽에 있는 C27셀 클릭하시거나 방향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거나 만약에 클릭도 안 되시면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제품 코드가 입력이 되는데 중간에 월이 있었네요. 월도 추가할게요. 하이픈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M% 뒤에다가 먼스 함수 입력하셔서 우리는 생산일자가 있는 B27셀에서 월을 추출하고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빼기 하이픈 연결하시고 M% 연산자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UPPER을 앞에 한 번만 쓰셔도 상관없어요. 전체를 가로로 묶으셔도 되고 각각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코드를 대문자로 바꿨고 생산일자에서 월을 추출하고 인식표도 대무자로 표시해서 제품 코드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6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요.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Trim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 코드를 선택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현재 저희가 스페이스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앞뒤에 불필요한 스페이스 공간을 제거를 했고요. 얘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다가 UPPER 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괄호 닫고 엔터 그럼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값 뒤에다가 빼기 kr 이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맨 뒤에 가셔서 m% 연산자 하이픈 kr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로 큰다운 뷰 처리하셔서 문자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변환 도서 코드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 살펴보셨습니다.